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분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서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분사인데 여러분 분사는 뭡니까? 분사는요 동사가 변화가 된 겁니다. ing나 pp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변화가 돼서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이 동사가 분사가 되면 부사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보고 일단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사예요. 그 분사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현재 분사가 있겠죠. 현재 분사는 뒤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ing가 붙는 거죠. ing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우리가 이제 pp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ed 같은 거 그죠? 의미가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문법책에 보면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는 뭐가 있죠? 수동과 수동과 완료가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가 진행 형태 b 플러스 ing에 사용되죠. 과거 분사도 해부 pp 할 때 완료에 사용되고 그리고 또 과거 분사가 bpp 수동태도 사용되는 거죠. 현재 분사는 ing, 능동과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pp로 수동과 완료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제 예문 보시면요. 속담이죠. 이게 뭐예요? 구르는 돌이죠. 롤링스톤. 롤링스톤에는 뭐가 끼지 않는다? 노, 모스니까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끼가. 그쵸?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르는이죠. 능동이죠. 돌이 굴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운디드 솔저인데 이거는 뭐예요? 꾸며주는 건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상처를 입은이죠. 원래 이 운드가 여러분 뜻이 뭐예요? 이게 상처입이다예요. 상처를 입이다. 그쵸? 상처를 입이다니까 얘가 수동태가 되면 과거 분사의 느낌이죠. 과거 그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 분사가 되면 그렇게 되면 수동의 의미니까 상처를 입은 이죠. 상처를 입은 군인들이 그쵸? 워 레프트니까 남겨진 거죠. 어디에? 인 더 필드. 그 필드에 남겨진 겁니다. 또는 버려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디인데 어떤 레이디예요? sitting at the piano죠. 피아노에 앉아있는 그쵸? 피아노에 앉아있는 그 여성이 Is my teacher. 나의 선생님이에요. 햄릿이죠. 햄릿은 뭡니까? 트라제디. 비극이죠. 근데 비극은 비극인데 어떤 비극이에요? 바로 쉐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비극이죠. 쓰다 이제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죠. 쓰다가 아니라 쓰여진 거죠. 그쵸? 그래서 쉐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비극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또 이번에는 패턴 문장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 trembling hands죠. 트램블이 뭐예요? 떨다죠. 그러니까 떠는, 떠는 손이죠. 그쵸? 떠는 손으로 그쵸? 나는 열었습니다. 뭐를요? 그 아주 미스테리우스한 envelope. envelope은 뭐예요? 봉투죠. 그 봉투에 뭐가 들었을까요? 폭탄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쵸? 여러가지 뭐가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 was owed. 그쵸? 이게 owe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혜감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고 경혜감이라는, 경혜심 또는 경혜감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고 그리고 경혜감을 갖게 하다의 뜻이 있어요. 경혜감을 가지게 하다. 그러니까 경혜감을 가지게 함을 당한 거니까 내가 경혜하는 거죠. 그는 경혜감을 가지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뭐에 의해서? 바로 이 grander surrounding him이에요. 바로 그를 불러싸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장엄함이죠. 장엄함. 그쵸? 네. 장엄함. 그것에 의해서 경혜감을 갖게 되어진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 surrounding이라는 이 현재 분사가 있죠. 그쵸? 그를 둘러싸고 있는 능동의 느낌이고 자 여기는 older가 이게 이제 pp잖아요. 과거분사. 그래서 이것도 수동의 의미로 bpp 수동대로 쓰인 겁니다. she acted이에요. 그녀는 행동했는데 뭐처럼 행동했어요? like one이죠?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overwhelm이죠? 그러니까 아주 압도당한 압도당한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이것도 pp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느낌입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what effects이에요. what effects고 그 다음에 a word이죠. 그쵸? 얘가 주어에요. 그리고 동사가 뭐냐면 동사가 lightly spoken은 괄호 묶어주고 can produce가 동사고 목적어가 뭐냐면 바로 what effects입니다. 이거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예요. 자 가볍게 말해진 한 단어가 그쵸? 가볍게 말해진 pp니까 수동이죠. 가볍게 말해진 한 단어가 can produc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죠? what effects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가볍게 말해진 한 단어 word가 can produce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떤 감탄문 정도로 보셔도 되겠네요. 가볍게 말해진 한 단어가 그쵸? what effects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말해진 한 단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쵸?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took a rest죠.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했는데 어떻게 취했어요? Previously chosen points니까 미리 선택된 포인트니까 지점에서 그쵸? 미리 선택된 지점에서 휴식을 취했죠. 군인들이 그 다음에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에요? living in the country죠. 바로 그 나라 또는 그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generally 일반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long 아주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soon 곧 우리는 came 왔어요. 그쵸? 어디로 갔습니까? to a crowded street crowded는 뭐예요? 분비는다는 뜻이에요. 분비는 원래는 분비게 하다 가득 메우다 이런 뜻인데 pp니까 분비게 데어지는 거죠. 가득 메워진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분비는 거리로 갔죠. 그쵸? 그런데 이 분비는 거리는 어떤 거리예요? 동격이죠. very wide street 매우 넓은 스트리트죠. 그런데 그 매우 넓은 스트리트는 뒤에서 또 꾸며주는 거죠. crowded with 는 뭐예요? 뭐뭇으로 가득 메워진 뭐뭇으로 분비는 가득 찬 바로 모든 종류의 비히클 차량이죠. 차량 비어클 비히클 비어클 뭐 다 되죠. 차량 그 모든 종류의 차량으로 분비는 또는 가득 메워진 매우 넓은 스트리트 그쵸? 즉 바로 crowded street 여기로 우리는 이제 간 거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이제는 우리가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를 좀 복습을 하면 먼저 엑서사이즈 1번 보시면 자 living language 죠. 살아있는 언어가 continuous to change 에요. 살아있는 언어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쵸? old words 오래된 단어는 die out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are added 에요. 추가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죠. 자 그리고 and existing words 는 뭐예요. 이거는 existing 여러분 존재하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존의 에요. 기존의 기존의 단어들이 변화시킵니다. 뭐를요. their meaning 그들의 의미를 바꿔요. 자 그래서 왜는 뭐 할 때죠. 한 단어가 멈출 때 뭐하기를 변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부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call in a dead language 죽은 언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베토벤이죠. 베토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동격으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토벤은 누구예요. 아주 런리하고 디서포인티드 한 사람이었어요. 디서포인티드는 실망한 이죠. 실망한 또는 낙담한 그렇죠. 실망한 낙담한 베토벤은 아주 외롭고 낙담한 그런 남자였는데 이제 동사가 나오죠. 뭘 가지고 있었어요. mighty things 에요. to say 말할 mighty things 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mighty는 여러분 뭔가 힘싸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얘가 불량이 나올 때는 불량이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불량이 엄청난 그죠. 엄청난 불량의 말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베토벤이 그런데 그런데 이 born 오브는 뭐예요. 어디여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mighty things 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디어디 기인한 이랄 뜻이에요. 기인하는 어디에 기인하는 그런데 그 말할 아주 엄청난 불량의 것들은요. 어디에 기인해요. 바로 his bitterness 는 뭐예요. 그의 쓰라린 쓰라린 어떤 그러한 기억들 그리고 또 뭡니까. born 오브에 걸리는 거죠. 오브 바로 그의 고난에 기인하는 말해야 할 아주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his later walks 그의 후기 작품들은 went so far ahead of understanding 인데 이거는 뭐예요. 너무 많이 앞서 있다는 얘기죠. so far ahead of 그렇죠. 뭐를 앞서 있어요. understanding 이해 누구의 이해 오브 히즈 데이 바로 그 시대에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해력 그렇죠. 그것을 너무 훨씬 앞서 있어서 so that 그래서 사람들은 couldn't listen to them 바로 그것들을 바로 그 작품들이죠. 바로 베토벤의 후기 작품들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예술이라는 것은 좀처럼 뭐뭐 하지 않아요. Remains stationally stationally 정지된 거죠. 그렇죠. 좀처럼 정지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For very long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정지된 채로 있지 않아요. There is always 언제나 있어요. 변화와 발전이 있죠. 근데 그 변화와 발전은 뭐예요? 반영하는 거죠. 자 반영하는 건데 뭘 반영합니까? 성장을 반영하는 거죠. 어떤 성장? Man's knowledge 바로 인간의 지식의 어떤 성장을 반영하는 그렇죠. 그러한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그렇죠. 자 그런데 지식은 지식인데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보수 두 개죠.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죠. 그렇죠. 그 지식에 대한 성장을 반영하면서 그런 반영하는 변화와 발전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자 For Reservation 예약이죠. 예약 그렇죠. 예약 그런데 이 예약은 예약인데 어떤 예약이에요? 네 바로 Canceled 예약 취소된 예약이죠. 언제 취소됐어요? 오후 4시에 취소된 거죠. 그렇죠. 오후 4시인데 어떤 어떤 때에 그 날에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Pre-roll to death 바로 앞서는 거죠. 그렇죠. 그곳에 앞서는 거예요. 날이 날 받는 거예요. Day를 받는 거죠. 그날의 앞선 날에 그렇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된 예약.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은 또 어떤 날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네요. For which the births are booked and up to the train departure time이죠. 여기까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끊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은 날인데 어떤 날이에요? 이게 침상입니다. 침상 침상이 예약되어진 그렇죠. 네. 침상이 예약되어진 여기서 바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End고 침상이 예약되어진 그 날 보다 앞선 날 에 오후 4시 이후에 취소된 예약 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그리고 그리고 업투더 트레인 이죠. 업투더 트레인 인데 이거는 이제 업투더 트레인 디팔털 타임 이죠. 아 이제 됐습니다. 자 이 어디까지 업투더 까지니까 바로 열차 출발 시간 그렇죠. 열차 출발 시간 다시 해석합니다. 취소된 건데 언제 취소됐어요? 4시 이후죠. 그 날에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침상이 예약되어진 날보다 앞선 날 그렇죠. 앞선 날에 4시 이후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업투더 트레인 디팔털 타임 이니까 기차 출발 시간 까지 그렇죠. 네. 이때 취소된 예약 에 대해서 그렇죠. 리페이먼트는 뭐예요? 환불이죠. 환불 그렇죠. 환불 환불 뭐에 대한 그 요금에 대한 환불 근데 그 요금은 요금인데 어떤 요금이에요? 페이드레스 그렇죠. 50%죠. 50% 보다 보다 적게끔 그렇게 지불되어진 그런 어떤 요금에 대한 환불이 Maybe Obtain 돼요. 그렇죠. 이 50% 미만으로 지불된 요금에 대한 환불이 그것만 그 환불이 얻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환불만 획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짧게 다시 해석하면 침상에 침상이 예약되어진 그 날보다 앞선 날 4시 이후 그렇죠. 기차 출발 시간까지 그렇죠. 이때에 취소되어진 그 예약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약에 대해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약에 대해서 이제 그 요금인데 어떤 요금이 되는 거예요? 바로 50% 50% 50% 보다 덜 지불된 그렇죠. 덜 지불된 그 요금의 환불이 환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 5번 보시면 행복이죠.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is not 이에요.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컴마 컴마 괄호 묶어줘야겠죠. 자 모처럼 크고 아름다운 보석이죠. 잼 보석처럼 뭐가 아니에요. so uncommon uncommon은 뭐예요. 흔하지 않은 거죠. 흔하지 않고 그리고 드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드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거 쏘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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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 드문 게 아니라서 그것에 대한 모든 추구는요. 어떻습니까. 헛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한 그것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은 어떻습니까. 동사 이지가 생각돼 있네요. 그죠. 아가 생각돼 있네요. 아가 복수니까. 헛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렇죠. 예 그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뭘로 구성됩니까. 보다 작고 보다 평범한 보석들로. 그런데 그 평범한 보다 평범한 보석들은 뭐예요. 그루핑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함께 모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죠. 뭐를. 아주 즐거운 그리고 graceful 홀은 뭐예요. 아주 우아한 전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어떤 즐거움. 여기서 릴드는 작은이에요. 작은 어떤 기쁨의 즐거움 속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스카틀드니까 흩뿌려진. 그렇죠. 뭐를 따라서 아주 평범한 삶의 길을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요. 뭡니까. 이익을 설치니까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추구에서 뭐를 뭘 열정적으로 추구해요. 어떤 아주 위대하고 그렇죠. 어떤 위대하고 그런 아주 흥분되는 어떤 기쁨을 아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비 앱투브 정사는 뭐뭐 쉽다죠. 간과하기 쉬운 그렇죠.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길을 따라서 흩뿌려져 있는 그 작은 즐거움에 대한 기쁨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